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삼하열 혈TV의 서재 327번째 누제이 PT 한권으로 끝내기 BASIC 452채어의 양정순 사토효코 순경주 공저 다락원 2009년 5월 31판 27,000원 AI 목소리 방송이 핫텍스트 참고 사진 참고 인트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디 큐레이터 STODYCORATOR 삼하열 혈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번 오늘 리뷰할 책은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삼하열 혈TV의 서재 327번째 누제이 PT 한권으로 끝내기 BASIC 452채어의 양정순 사토효코 순경주 공저 다락원 2009년 5월 31판 27,000원 입니다. 해시태그 내돈내산 좋은 책 만들어주신 이채어의 양정순 사토효코 순경주님과 다락원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2번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최근 일본과 일본어에 관심이 많아서입니다. 작게는 논문 자격시험 및 차후 일본어 수업 듣기 크게는 일본 노사 관련 문헌 읽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하고 싶어서 리뷰합니다. 좋은 책 만들어주신 이채어의 양정순 사토효코 순경주님과 다락원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3번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30일 일본어를 재미있게 공부하다가 시험 준비로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 보면 좋습니다. JPT 대비용으로 관련 내용 정리에 예상 문제 정리 예상 출제 스타일 대비 등을 잘 하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1독을 권합니다. 32 구성이 실제 JPT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쭉 보셔도 좋고 하루는 청의 마이너스 토익으로 말하자면 듣기 하루는 독해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1독을 권합니다. 33 실제 문제가 포함된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는 것 큰 힘이죠.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구나도 알게 해주십니다. 34청의 파일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다락원 출판사 책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다운받아 두시고 공부하는 부분 꼭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1독을 권합니다. 35 독해에서는 관련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사도 동사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흡수만 하시면 됩니다. 36 전반적으로 JPT 450을 노리시는 분께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아직 시험 응시 경험은 없으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추천합니다. 37명어는 매우 많아서 무엇을 추릴까 고민되네요. 1페이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4의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을 말할 정도의 고수는 아니고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책입니다. 40일 다만 문제 아래 해설 쪽에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이 부분이 아쉽고요. 42청에 파일이 일본어로만 되어 있는데 일본어 나오고 해석이 나오거나 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실제 일부 일본어 학습용 유튜브 등이 이러하고요. 참고 바랍니다. 5위 책을 추천합니다. 일본어 재미로 공부하다가 조금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 JPT 보실 분 JPT 나중에 볼 것인데 스타일 미리 보실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모두에게 추천합니다.